히힛 얍! 반갑습니다. 모둑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오늘 The Walking Dead The New Porn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3개월 만에 Walking Dead 시즌 3 에피소드 3가 한글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여러분들 기억 안나지 않아요? 자 일단은 제 시점은 그거야 그 살고있던 그게 침략을 당하고 뭐 도망가다가 어디에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내 형인가 있었어 아무튼 뭔가 설명하니까 애매하네요 네 아무튼 에피소드 시작할때 번역 아 지난 얘기 해줄거야 이겁니다 정했을때가 에피소드 2 악인의 사슬이었고 이거죠 에피소드 3 이기 법 에 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 아 그리고 번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흠 흡 흡 흡 아 왜 삐소리나냐 이거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돌아가셨어 어? 돌아가셨는데? 아 물렸어 엄마, 할머니도 흠 미렁 미렁 아 맞어 맞어 여기서 이제 클리밍 타임 얌 여기서 막 같이 생기지 맞아, 마리 여기서 죽어 맞아 그러니까 쳐들어왔어, 얘네들이 지저스 폴이네, 맞네 지저스 맞아, 얘가 한패였어 도망 나온 것 같아 내가 쏴주겠지, 이런 시트에 다다랐거든 여기서 이제 형이야 형 여기서 끝났어, 재밌겠다 약간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저게 짱이야, 저게 서로 막 침략했던데, 거기 짱이야 형이야 당신은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됩니다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도 달라진다구요 여러분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존중해주세요 맨 불 꺼야지 이렇게, 게임 소리 잘 들리시죠 맞아 맞아 할 땐 해야돼 맨 얘들 아이저 파밍 안 해봤냐? 그거랑 같은거야 프루팡가스 아니야? 그라가스 통 같네 오우씨 뭐해 멍청한 지지매 아니야 포기지마 물론 근데 우리 그 탱크에 도착했고 그냥... 이 한 번에 포기지마 무기 좀 바꿔줘 이거 별로다 오! 오! 좀비다! 옴메!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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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베이비 갓! 파킹 베이비! 옴메! 케이트! 넌 핸머! 너 지금 변하네 만났다 투루? 냉정하게 말하자 그냥 좀비야 좀비 영화 안봤냐 맨 좀비라고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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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쟨 둘이 좀비야 좀비라고 해 내가 죽는 줄 알았겠지 헉 따뜻한 온기가 맘에 드는걸? 에 그러면 아 그래? 어 오 마이 갓 후 좋아 이제는 것입니다 좋아 케이트 가자 응? 가스 더 찾을 찾지 저 안에서 뭐 먹을 거 있을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얘 형수잖아 형수님 어 어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지? 내 아들이 됐겠지 아니야 형수님이었지마다 아 아 민수 얘기하지 마라 이 들이치고 있는데 네 아니야 여기가 하 떠나자 거기 진귀 예고인 아니냐 어 어어 갑자기 뭐야 으 끈 버려야지 꼬맹이가 뭐란다고 그, 영원 할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꼬매 이 새끼 아무것도 안 하면서 팔째띠면서 거져눈거 봐라 시시버려나 영원하냐고 계속해 니 쳐 니가 덜 쳐먹은 다음은 여기 계속 있을게 나? 아니다 니 새끼 지켜주니까 흥 봤지? 니 엄마 내 편 장난 아니야? 전화하면 바로 와? 무슨 문제냐고? 아 니 친구 흠 니 친구 돌아다니기던데 죽은 채로? 킥 내가 그래 내가 니 친구 두류의 대가리를 세 번이나 깨무었다고 이해돼? 그런 상황이야 여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리고 니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 죽을 뻔했어 니 두류한테 니 엄마가 망치를 내게 넘기지 않았지 두류는 고통스러워 속 고통 속에서 죽 딸도 있었니? 안녕? 도구냐? 떠났다고 음 아 라비요 아 찾을거라고 할걸 봐바 이게 과거잖아 과거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 형이 친절하게 대해야돼 그래야 미래에서도 좋게 되지 않을까? 그치? 이게 과거거든 과거 표정이 뭐지? 내 뒤집는다 안 돼 뒤집는 순간 안 돼 형수 안 돼 형수 안 돼 헐 여보? 아 저 부는 순간 뭔가 아 디얼 데..데드 위 하 투 모 무브 어쩌구 어쩌구 아이 돈 노 웨얼 버 어우 뭐야 움직이는 거 뭐야 그어치 그어치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됩니다 보면 될 거예요 빠따를 가져가 빠따 아메 시칼 가져가 시칼 아메? 지갑? 담배? 아 저 대마였나 저거? 그랬을 거야 저 대마야 가면서 차 안에서 펴 그러지 않나? 아니였나? 맞나? 아마 그럴 거야 형 에피소드 3 드라마랑 게임이랑 완전 내용 다릅니다 다른 거야 아예 게임도 재밌고 드라마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제 좀 드립 좀 덜 치겠습니다 내가 지는 곳에 공격당했는데 거기 짱이 우리 형이야 오 형 오 형 오 형 와... 너네가 썼다고 너네가 일매나 썼어 얘네가 우리 애정 시켜보려고 했다고 하러 왔어요 우리 route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었고 너는 안아줘서 못하겠지? 나 안아줘 이건 그냥 그냥 나의 집에서 그 남편에 근데 아직 못 최섭 그 남편에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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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롱 케이티 떨수 없다면요 사이 의심할 수도 있엉 말 잘 들어야 돼 일단은 어 근데 형을 만나더니 일단 순순히 해야 돼 뭔가 틱틱틱틱으로도 보이면 안돼 네 유저 한글합니다 케이트 아니네 아 걔네구나 여자 두 명 그지 그 딸 맞네 아 얘 딸 음흠 괜찮아 우리 형이 짱이다 그니까 얘네 마을을 쏴 죽였던 애들 쏴 죽였던 애들 음.. 리더 아닌가? 어.. 어.. 제.. 제 형이라고요 그래 그래 음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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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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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부하의 실수야 이간질하지마 이간질하지마 이 새끼 스누읍을 굴리려고 하네 개소리 마 개소리 마 형은 형은 흐흐흫 형은 흐흐흫 사이가 좋은 건 아니네 그래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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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울촌 개새끼 물론 흐흐흫 흐흐흫 약도 오, 형, 형 들었어? 왜이렇게 무서워? 형 나올 때는 빚은 무서워 형 내 친구들은? 어어? 으응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흥 할아버지 꼴 좋다 형 잘했어 그럴건데? 뭘 봐? 눈길 걷어 빨리 흥 눈에 힘 풀어라 가다볼라니까 형 가요 형 얼음팔 있어요? 흐흐흫 물바시대 음.. 좋은.. 여태까지 좋은 선택한거 같애 드립 안친다면서요 죄송합니다 드립 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집중해야되는데 자꾸 드립시키게 되네 죄송 음이 중간에 으흑 똡똡똡똡똡똡똡 일부러 형 들어간거야? 읍 흠... 아무 문제 없네. 너는 걱정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냥 시간을 필요해. 그런 것들은 필요해. 너는 맞다. 가자. 헐... 근데 얘네가 나쁜 놈들이라니까 마을 약탈하고 막... 내가 형수님을 별론데요? 하이비, Gaebe... 내가 무슨 일로 어떻게 말했지... sins i need your help wrap in my head around. 으응? Such 안내야 된다. 내가 당신을 알려준다. 싫은 일은 싫은 일이었지만, 누가 주거하겠지? 마리아나가 그 말했지가 않았다. 다행이다. 조금 전에... 허아 얘 딸이거든 내 딸 아이 이게 딸이니까 니네가 죽었어 니네가 니네 니네가 죽였다고 니네가 죽였어 고고 tofu 니네가 죽였다고 니네가 죽였다고 씨 오 마른다 제 인생들은 죽는 여자들에게 잘 죽는 것입니다 데이pants 나도 있었는데 BETH 케이트가 또 싸우고 덕분에 건물을 Shit 어떻게임 맥스는 이렇게 잘 살게 으이이이? ㅇㄴ 너무 껍질arius ㅋㅋ 너무 pior 얘가 리더 아니구나? 아, 미안 그니까 네명? 아, 네명이 사는 거였어? 와, 하긴 알았어 알았어어 알았어어 헐, 말했나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어허허, 형님 헐 그러게 내 얘기를 하고 당기네 클레미를 만나니? 아, 그런가? 아, 기억날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어 어 다행이다, 그래 형이 사촌 중에 한 명이러니 오, 뭐야? 알았어 엄마가 전통하자고 나는 자랑하는 곳을 거니까 오래 전에.. 엄마가..? 저는 제가 동시에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제 존경이 되었고 제가 동시에 구성할 수 있는 과정에서 동시에 구성하는 것은? 결국 뭐가 발생한 때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모습이 너 모두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가 지지 않으셨지? 너가? 응? 오오 무서워 오우 심한거 아니야? 어 왜이렇게 무섭지? 오우 아니요 저렇게 나올지 못.. 아니.. 아니 그냥 네 와이프 덕에 잘 됐다 일이 잘 풀렸다 뭐 그런거 헤이! 헤이 키드 다 필요한거? 어.. 그래 이곳은 리조드처럼 확인해 봐 호비 누우들과 컵 우리 진짜 음식을 구입해야 돼 스타드, 너는 сол디아 헤헤헤 여보.. 아니.. 형수 내가 할 말 아냐 근데 너무 잘.. 잘 보여도 안 돼 그 친일은 눈빛 걷어 휴 이거 말하면 여자가 싫어한다 휴.. 넘어갔다 휴.. 넘어갔다 어.. 다.. 어우 깜짝아 어우 깜짝아 어우 깜짝아 좀비되는 줄 오오오 오적고? 오적.. 오적고? 무슨.. 고려하다 호 OV elson 하나도 안 뒤에 하나도 안 впых냓 아아 왜그래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형수님 아 형수님 아니요 형수님 형수님? 형수님 아니에요 저는 여기 안전한 안전한 감옥이라면 전 여기서 죽음을 택하고 싶.. 아 네 형수님 형수님의 흑끼들은 잘 안전한 감옥이라면. 생각해보고 싶어요. 제 조각은 아니요?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요. 그냥...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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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David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참가합니다. 다른것 같지만 그냥 출신이 가는 것 같다. 조금 부족하셨다. acho, 그는 욕하자.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잘 넘어갔어 래퍼에서 수행...아니야